ㅎㅎ 잘했어요 김병이 이대고올나? 재헌아 김병이 데려오온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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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한테 가라 아님아 ㅎㅎ 알았다 알았나 잘했다 진백이 쓰다듬어지라 진백이 너무 잘했다 채연아 언니한테 한번 데리고 와 언니한테 데리고 와 언니한테 가라 언니한테 가라 언니한테 가라 언니한테 아니 채연아 채연아 언니한테 가자 언니한테 가라 언니한테 갔다주면 언니 하고싶다 하잖아 어 아니 더 누워있지 더 누워있지 그래도 저는 풀렸어야지 어 되고 좋다 그 다음에 또 되면서 그게 피로 풀려 또 한번 더 타요 좋아 좋아 언니한테 가자 언니 언니야 진백이 왔다 진백이 진백 진백아 응 됐다 진백아 진백이 조아 오늘 해둬고 너무 좋죠 네 차사생이 예 완전 춥석이 작년도 원어민교사 이 다섯컷벌이 그렇게 부럽더니 우리가 오늘 했네요 아! 올해 우리가 했다. 너무 기분 좋다. 진베개 가만히 놨어? 근데 진베개가 체력은 덩치겠다. 그다. 집어. 네. 가까이서 없는다. 좀 된갑다. 이제 집어도 되다. 개민아 니가 요 좀 쉬어라. 응. 온나? 엄마 좀 실례해 쉬어야 된다니도. 응. 타요가 아팠어. 타요가 아팠어. 타요가 아팠어. 타요가 아팠어. 타요가 아팠어. 진베개 끌고 가면서 진베개가. 아 저 차원이가. 따라와 울지 말고. 울지 말고. 울지 말고. 아프다. 아프다. 아파면 어떻게 호 해 줄게. 아프다고. 저거 저거 아팠던 깨러가모이다. 이리 오해라 차원이. 아니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잘. 이제 차원이는 다음에 커도. 아무개나 다 좋아할꺼야. 이제 원리 다 알아서. 너무 좋아. 에이 손자 이리 왔나. 에이 지친다. 에이 지친다. 어. 요리에 있는데. 차원이 걸고 갈게는 안 갈게는. 아프다. 흑흑. 흐흑. 흑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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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